자 111 프리저브 프리저브가 뭡니까? 앞에 서비하다 프리저브가 뭔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것도 프리 플러스 서브잖아 프리가 뭐야 앞에 서브는 대접하다 그렇지 섬기다 서브가 가장 기본적으로 섬기다 이러면 앞에 섬기다 해갖고 보호하다 앞에서 이렇게 지켜주는 거 그럼 그걸 프리저브야 그럼 섬기다 하고 복종하다가 뭐가 다르더라 섬기다 하고 섬기다는 거는 내가 그분한테 대접하는 걸 말하는 거고 복종하는 거는 그 사람 명령을 듣는다는 말인 거고 다른 말인 거지 섬기는 거는 내가 스스로 이분한테 그거 이렇게 하는 거고 전혀 다른 말인 거지 자 버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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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스트로이하나 디스트로이 뭐야 파괴 그렇지 디스트럭션이 디스트로이 명사형이야 디스트럭이요 그렇지 디스트럭션이 디스트로이의 명사형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공격한다더니 파괴하려고 하는 걸 막아주고 그러는 걸 말하는 거야 자 이거 젬플 더 타운 컨실 c-o-u-n-c-i-l 컨실 전에 한 번 넣었다가 한동안 안 났다 has spent spent a lot of a lot of money money to preserve preserve 디스 리마크로벌 디스 리마크에이블 어 old old 빌딩 빌딩 음 어 타운 컨실은 대문자로 해주고 타운 컨실 뭐 컨실이 법원이었나 그렇지 그 컨실이 의회여서 의회 의회 아 의회 어 타운 컨실이 뭐야 마을 의회 그렇지 그러니까 마을 주체되는 거 있잖아 그 주민들이 모여서 하는데 어 마을 의회는 어 뭐야 spent 뭐 했어요 어 일단 많은 돈을 어 많은 돈을 보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줬다 썼다는 말이야 썼다 spend money가 돈을 썼다 이런 말이야 돈을 보냈다 이런 말이야 돈을 썼다 이런 말이야 뭐 하려고 그렇지 디스 리마크로벌 올드 빌딩 리마크로벌 어 리마크로벌 전에 니 중학교 그 단어에 놨다 리마크가 뭐야 마크가 뭐야 마크 표시하던 마크벌은 어 표시할 수 있는 어 리는 다시 그렇지 다시 표시할 수 있는 거 다시 표시할 수 있는 말이 무슨 말이야 다시 지을 수 있는 건가 아니 주목할 만한 그러니까 기중한 거란 말인 거지 할 만한 어 그 올해 뱀 그러니까 마크 할 정도로 표시할 정도로 중요한다 이런 말이야 그럼 프리젤버하고 프로텍트하고 좀 다른 거네 좀 비슷한 말인 거지 프리젤버는 프리 플러스 젤버가 됐으니까 숨기기 위하여 이런 말이고 프로텍트는 그 보통은 이래서 뭐 프리젤버가 보존하다고 보통 보통 뭐 근데 보아도 써 그 위에다 보존하다 이래 보통은 프리젤버가 보존하다고 보통 번역하고 프리텍트가 그 보호하다고 보통 번역을 해 그리고 건물 같은 걸 보존하잖아 그 뭐 문화재 같은 그런 거 그러니까 뭐 존재를 뭐야 그 보호하는 건가 보존하니 대충 보존하다는 말이 문화유산을 보호하자니 보통이야 그러니까 오래됐으면서 기중한 거를 관리를 잘 해야지 오래 갈 거 아니야 그건 조금만 잘 관로하면 없어져 보잖아 그때 프리젤버를 써 보호하다는 뭐 우리는 아이를 보호합니다 뭐 사람들을 보호합니다 이때 보통 주로 쓰고 이거는 약간 문화재 같은 거를 보통 할 때 뭐 환경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사람 아닌 거를 하는 거를 프리젤버라고 주로 써 자 one hundred twelve one hundred twelve 프리젠트 이것도 프리젠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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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대표요 그렇지 그 머리 통치권에 또한은 현대 주 그러니까 주라고 쓰고 여기는 국가라는 뜻이야 국가들에서 그래서 그것은 뭐야 그러니까 do not have 가지지 말아야 하네 가지지 않는 지지 않는 한 왕 또는 여왕을 그러니까 왕이나 여왕이 없는 많은 현대 국가에서 통치권의 우두머리 그걸 프리젠트 그러니까 결국은 대표가 아니고 뭐가 되노 대통령 그렇지 그럼 앞에다가 대문자로 p 를 해주고 보통은 소문자로 프리젠트는 대표라고 주로 쓰고 그 대문자 p는 프리젠트 대통령이라고 주로 써 고유명사 뭐야 고유명사가 뭐지 무슨 명사지 일방명사인가 모르겠다 대문자로 쓰더라고 자 이그젠플 더 프레지던트 더 프레지던트 오브 프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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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프레하고 지 뭐야 프레하고 뭐지 지던 지던트 뭐에서 나왔지 던트 누가 프레하고 지하고 던트인가 대 대통령이 프레가 앞에 서는 자 말고 지가 이게 지가 스탠드인가 지가 아니고 시트인가 뭐 그렇더라고 시트 시트 시트에서 나왔다네 시트 어 그러니까 앞에 앉아있는 자 이런 뜻에서 프레지던트 대통령이 맨 앞자리에 앉잖아 그래서 앞에 앉는 자 자 원 헌드레드 트리 프레스 프레스 누르다 음 버브 투 푸시 펌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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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드 스테이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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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꾸준하게 그쵸 자 이그젬플 프레스 디스 버튼 잠깐만 프레스 디스 버튼 음 투 스타트 투 스타트 더 엔진 더 엔진 어 그러면 푸쉬보단 더 좀 강한게 있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푸쉬는 그냥 쭉 미는 거고 프레스는 꾹 누르는 거고 하하 이 버튼 응 응 응 응 시작하기 위해 응 그 엔진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꾹 보통 자동차 걸 때도 그냥 쭉 누르면 안 켜는데 꾹 눌러야지 엔진이 시동이 걸리거든 어 무슨 요즘은 그건가 그냥 그냥 뭐지 그 키 같은 거 갖다 대기만 해도 시작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뭐 그래 됐고 아무튼 이 프레스가 아까 누르다 해서 응 압력을 가하다 그래 압력이 됐고 응 그리고 활자에다가 굶 누른 거 해가 인쇄가 됐어 응 인쇄해서 또 인쇄된 거 내가 신문이 됐고 응 신문이 확정돼 언론이 됐고 응 아무튼 뭐 그까지 확장이 됐어 그래서 뭐 신문사를 프레스라고 하거든 아 뭐 프레스머신 뭐 그런 거 아 그건 누르다구나 응 그러니까 아무튼 그까지 확장 돼 있어 됐대 응 자 104 프레스 프레스 어 나운 언 액트 언 액트 오브 푸싱 오브 푸싱 응 스테디리 스테디리 어게인스트 어게인스트 썸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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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음 으 으 뭐야 누름 응 한 행동 응 누르는 스테디리 응 꾸준하게 응 뭐야 어떤 것에 그렇지 대항해서 그렇지 그렇지 응 자 105 프리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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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프리티가 뭡니까 프리티 어 프리티 응 프리티 티티와이 응 프리티 우먼이라고 유명한 영화가 있어 프리티 우먼 팝송도 있는데 프리티가 뭐야 프리티 그러고 보니 프리티가 뭐였지 자 object 어 프리징 프리징 프레징 응 or or nice to look at at listen to listen to 콤마 et cetera 응 프리티걸 프리티 우먼 이런 말이 있다고 그건 매력적인 그런거 예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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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 예쁜이 프레징 프레시 응 프레징 기쁜 기쁜 또는 응 좋은 응 뭐 보기에 그렇지 뭐 듣기에 그렇지 등 그렇지 이그젬플 시 룩스 룩스 멋지 프리티어 응 응 위드 위드 롱 헤어 롱 헤어 랜 위드 숏 헤어 윗 숏 헤어 응 응 그녀는 응 뭐야 더 예뻐보여 어 부요요 응 긴 머리를 응 머리카락이라고 해 응 칼락을 뭐야 가지고 있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응 짧은 머리 그렇지 머리카락을 가진 것보다 그렇지 그렇지 응 응 응